서울시는 시내 종교시설 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교부금 12억 5천만 원을 25개 자치구에 긴급 지원했습니다. 교부금은 각 자치구별로 5천만 원씩 배분됐습니다. 자치구들은 세부기준을 마련해 관내 사찰과 성당, 교회 등을 대상으로 방역소독에 나설 예정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천지 교회 신도 가운데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해 종교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시민 불안감이 높아져 방역을 강화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